긴장되네요. 설득집 2020 아이돌스타 e스포츠 선수권대회 에서바이벌 슈팅게임 제2라운드 스쿼드 경기로 시작합니다. 대기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. 실제 게임마다 이 상황이 참 재밌잖아요. 맞아요. 긴장도 풀고. 야, 저기 뭔 시인들 있어. 뭐야? 이거 뭐야? 누구세요? 오케이. 갑니다. 아, 사자다. 이 친구는 내가 닿게. 아, 사자는 아까부터 계속 맞아요. 야, 다 왔어, 다 왔어. 모여, 모여, 모여라. 와, 여기 뭐 하는데요? 이거 뭐 하는데요? 이거 뭐 하는데요? 누구야? 아, 선우 씨군요. 선우 씨가 맥을 못 추려요. 아, 다 와요, 다 와요. 친구들 다 와요. 네. 비행기가 떴습니다. 스쿼드 정말 재밌죠? 그렇죠. 하지만 스쿼드를 많이 하십니다. 팀 플레이 훨씬 재밌거든요. 맞습니다. 누가 이렇게 기절하면 회복도 시켜줘. 그 맛이 있습니다. 네네. 바로 내려라. 어. 바로 떨어지면 돼요. 초반에 굉장히 많은 팀이 떨어지네요. 어, 너무 많이 나와있는데? 엄청 내리는데? 뒤에 사람 봐.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봐. 잠깐만. 낙하늘이 보이거든요.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내로만 피하는 게 나아요. 아, 여기. 차 찾았어, 차 찾았어. 차 찾았어. 여기 한 벽이 여기 있다. 오른 사람. 그 원신이 저기 내렸어. 어, 다이아의 준. 자, 온앤워프 근처에 있습니다. 이럴 때 고려하니 조심해야 됩니다. 야, 아이야. 아이야. 들어가야 돼. 들어가야 돼. 들어가야 돼. 이게 왜 드립니까? 빨리 들어가야 돼. 들어가야 돼. 이게 왜 드립니까? 빨리 씨가 됐어요. 시작하자마자. 주먹으로. 주먹으로. 주먹으로 MK 1킬 벌써 가져갑니다. 야, 나 주먹으로 죽었어. 주먹으로. 나 언니도 주먹질하지. 나 이미 맞아서 못. 불량도 안 나온 거 아닙니까? 아이돌들이 다 분량도 안 나왔어, 이거. 이 정도면 주윤씨 먼저 집에 갈 수 있게 됩니다. 아, 이거 아니야. 아, 나 죽겠다. 안 돼. 안 돼. 나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야. 뛰어야 돼요. 아, 안 돼. 아, 불쌍한 은채 선수. 와, 대박. 어떡해? 다이아 팀은 컨셉이 주윤은 숨어있다 죽이기, 은채는 숨어있다 집안에서 쏘기. 예비는 숨어있다 구석에서 쏘기. 유니스는 잘 숨어있기. 그냥 숨바꼭질하라고 한다.